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콘으로 된 아이스크림을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이 길어져 가지고 너무 동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컵으로 된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소모가 돼 가지고 컵으로 된 아이스크림은 생략을 했었어요 근데 컵으로 된 아이스크림도 그려 달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든 콘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컵으로 된 아이스크림도 마저 만들어 볼게요 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다시 열었구요 그때 바닐라 초코 딸기 민트 그 다음에 뭐 이거 핑크 색깔 그리고 하얀 색깔 뭐 이건 크림 인가 아무튼 뭐 이런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었구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커브로 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새롭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은 하지 않구요 이미 있는 아이스크림에 이제 컵을 넣어 주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 콘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번 가져 올게요 자 이렇게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번 배치를 시켜 줄게요 이런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넣어 줄 거구요 그 다음 이제 컵의 형태를 그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컵의 형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컵의 이미지를 보고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툴을 사용을 할 거구요 펜툴로 이용해서 컵을 그려 줄게요 어 이제 그리는 방법에는 두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정형으로 좌우 대칭이 똑같은 컵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좌우 대칭이 조금 다르게 손그림 같은 느낌으로 컵을 그릴 것인지 두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손으로 그린듯한 느낌을 내려면 저는 아이패드로 그냥 그릴 거기 때문에 굳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좌우 대칭이 똑같은 컵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선의 두께는 기존에 작업을 했던 이제 선의 두께와 똑같이 작업을 해 줄 거에요 그래야 통일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는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게 제작을 하면은 너무 다른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항상 선의 굵기를 통일시켜 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5포인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5포인트로 이 컵을 그려 줄 거에요 우선 저는 지금 원형에서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 줬습니다 타원을 하나 그려 줬구요 이제 그 이미지를 보면은 잠깐 치워 볼게요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 컵의 테두리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을 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 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르면서 확대를 해 줍니다 이런식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칸만 뒤로 보내줄게요 이런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약간만 조절을 해 줄게요 이 부분을 조절을 해서 살짝 얇게 그리고 앞부분을 살짝 도톰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원근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데 저는 한 요정도로 이렇게 얇게 해서 테두리 부분을 표현을 해 줄 거에요 이 부분을 직접 선택 도구로 이 부분만 선택을 해 주셔서 이렇게 아래로 당겨 주면은 이런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면 거의 다 완성을 하신 거에요 이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바닥에도 원형을 하나 그려 줄게요 물론 이 아래에 라인을 따라서 비슷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제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원형의 윗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윗부분을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 좌우 끝을 선으로 이어주면 간단하게 제작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펜툴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구요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으로 그려 주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을 이어 줬구요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지점까지 이 선을 그려 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절반을 그려 주셨구요 이쪽에 있는 이 타워는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절반만 그려 주는 거에요 그리고서 저희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f 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 줍니다 이런식으로 복사가 되었죠 그 다음 반사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는 반대편으로 똑같이 반사를 시켜 줄 거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이 반대편도 그냥 이렇게 선을 직선을 그어 주면 되는데 이 사선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반을 그리고 그 절반을 회전 시켜 주는 걸 선택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요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과 이쪽에 똑같은 도형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합치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 몸체 부분이 위로 올라와져 있는데 이 몸체를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 줄게요 어 이제 몸체는 핑크 색깔을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는 상단 부분은 화이트 컬러로 변경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변경을 해 줬구요 자 요런식으로 아이스크림 컵을 일단 완성 시켰구요 여기에도 똑같이 오냥냥 로고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쪽 부분을 보고 참고를 할게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 주시구요 이제 흰 색깔로 선택을 할게요 자 흰 색깔 그리고 이 외관에도 파란 색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파란 색깔 테두리도 컨트롤 C 컨트롤 F 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그려 줍니다 이 외관 파란 색깔은 라인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흰 색깔 칠을 제거해 줄게요 지금은 검정 색깔로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파란 색깔로 교체해 줄게요 스포이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동일한 파란 색깔로 선택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라인의 두께를 잘 조절을 해 줄게요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기에도 똑같이 온양이라고 로고를 적어 줄게요 이것도 폰트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온양이라는 폰트를 사용을 하고 저는 몬소리제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도 몇 개 그려 주는데 저는 굳이 그리지 않고 예전에 사용했던 이 라인을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세 개를 가져오고요 길이를 좀 이렇게 늘려 줄게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온양이라는 글씨 색깔이 좀 진한 색깔 같으니까 똑같이 이 색깔로 변경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로고까지 모두 완성이 됐으면 가운데에 배치를 시켜 주고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의 컵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 아이스크림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이 아이스크림을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이 아이스크림의 형태의 아랫부분이 컵 안에 들어가져 있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컵이 있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의 이미지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를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안에 들어간 것처럼 효과를 줘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넣을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아이스크림 부분을 선택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컵 안에 넣고 싶기 때문에 이 타원 형태에 넣어 줄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로 같은 위치에 똑같은 도형을 복사를 해 주고요 이 아이스크림을 아래로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원형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넣고 싶은 부분이 위로 올라와져 있고 내가 넣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맨 뒤로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 단축키로 컨트롤 숫자 7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핑크 색깔이었던 아이스크림이 지금 사라졌죠 자세히 보시면 이 타원 안에 핑크 색깔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타원 안으로 핑크 색깔의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 기능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이 아랫부분밖에 안 보이는데 이 위에 있는 동그란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 타원의 상단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보이시죠 여기 자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늘려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늘어난 높이만큼 이 아이스크림의 형태가 보이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부분에 아이스크림이 잘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넓혀 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복구가 되었죠 자 이 왼쪽은 잘린 게 없는데 그냥 비슷한 형태로 맞춰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음 이제 아이스크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스크림의 컵 부분이 선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으로 교체해서 라인을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역시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이 컵을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음 오브젝트에 가셔서 패스 그리고 윤곽선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많이 생기게 되죠 라인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글자는 한글 타이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윤곽선 만들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면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그룹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형태가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패스파인더로 나누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모두 다 잘려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수많은 라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 볼게요 요술봉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검정 색깔 라인부터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정 색깔 라인이 모두 선택이 되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화이트 컬러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합치기로 합쳐 봅니다 자 라인이 없어졌죠 자 그 다음 핑크도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많은데요 핑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좀 깔끔해진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컵이 지금 아이스크림보다 위로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아래로 넣어 줄게요 그럼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자 효과도 한번 넣어 줄게요 이 컵의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넣어 줄게요 요런 식으로 그림자를 넣어 주고요 이것도 역시 검은 라인 위로 표현을 해 줘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콘에 사용한 그림자와 같은 컬러를 사용할게요 그 다음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 선보다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아이스크림의 요 부분 요 부분도 이제 그림자 효과를 넣어 줄게요 자 요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따 주시고요 역시 컬러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같은 컬러로 선택합니다 자 요렇게 색깔이 어두워졌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어둡게 색깔을 넣어 줄게요 자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요렇게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넣어 주고요 요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딸기 아이스크림을 하나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다른 맛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스크림 색깔은 약간 상큼한 오렌지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주황 색깔 넣어 주시고 그림자도 이 주황 색깔과 같은 색깔을 선택을 해 주시고 약간만 톤을 다운시켜 주면 그림자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주황 색깔 아이스크림 오렌지 맛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보라 색깔로 해서 포도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밝은 보라 색깔로 설정을 하고 자 그림자를 선택을 해 주시고 동일한 컬러로 선택을 한 후에 약간만 톤을 다운 시켜 주면 그림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포도맛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컵으로 된 아이스크림 완성 했고요 자 컵으로 된 아이스크림이니까 숟가락도 있어야겠죠 자 숟가락도 한번 그려 볼게요 숟가락이 약간 옆면으로 되어 있는데 음 저희는 숟가락을 그냥 새로 하나 만들게요 요런 식으로 원형을 하나 그려 주시고 다음 몸체도 하나 그려 줄게요 둥근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숟가락에 몸체를 하나 그려 줄게요 한 요정도 크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얇게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약간만 줄여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 줍니다 그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자 요렇게 수푼의 형태를 이제 그려 봤는데 이것도 역시 핑크 컬러로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핑크 숟가락이 약간 큰 느낌이 있으니까 살짝만 줄여 볼게요 요정도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로 음 뭐 두 스쿱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요렇게 하나를 복사를 해 주시고 이 위에 초코맛을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초코맛을 위로 하나 올려 주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두 스쿱이 올라가도록 제작을 해 봤습니다 숟가락도 옆에 하나 나와 줄게요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컵의 형태에 담아 주는 이런 디자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숟가락으로 요렇게 간단하게 그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아이스크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스티커에 이제 괜찮은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연습도 할 겸 스티커도 만들 겸 이제 다음번 강의에는 그렇게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